방송 보고 나서 한 하루 다음날 주인이 나타났거든요. 그분이 보내주신 사진들 영상 다 보니까 거의 일치하더라고요. 팔 이제 완장처럼 한 거 하고 이제 다리 발 위치가 거의 좀 일치를 하더라고요. 그냥 딱 보니까 그냥 봉주더라고요. 바로 검색해서 여기다 전화했어요. 진주더라고요. 얘가 이제 살던 곳은 이제 대부분 형풍인데. 근데 이제 얘가 이 먼데까지 왜 왔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솔직히 지 혼자서는 도저히. 그분이 잘 지내고 어 잘 살아라 잘 살아라. 우동아. 우동이 보고 싶은 거 같아. 다시 돌아왔으니까 또 잘 보살투기도 해보겠습니다. 다음날 같이. 나이. 나이. 우이. 동생이 일어나는 손은? funds 시작 여기 와이프 직장분 네 그분께서 새끼 두 마리를 한 번에 데려 가지고 또 하나에는 저의 단지에 고양이 길고양이 한 분 키우고 계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한 마리 더 키우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덕선이도 고양이들 하는 행동을 조금 따라하게 되는 것 같고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하늘아 어디쯤? 어디쯤 하고 당기는 여쭈음 야야 진지 dun이 진짜 동물이다 응 이게 지금 해야 되는데 그지 더 많은 한국식에 남아 뭐 이자 그지 저aka 가지고 지금 한세상 사는 동안에 그지 잘 지내면 살아야지 진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처음에는 아기 고양이 먼지여가 지금은 떳떳한 고양이가 되어 잘 지내고 있답니다. 오늘 잘 보이려고 목욕도 했어요. 이 친구의 이름은 도도고요. 지금 예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저희 가족 사랑 듬뿍 받으며 콩이랑 보리랑 건강하게 잘 지내갑니다.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키우겠습니다.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.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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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